다시마 오! 방송 왔어 통로 다리가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대나무로 했잖아요 대나무로 해서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중간에 한번 파손이 많이 되어서 지용길님께서 후원을 해 주셔서 나무로 지금 나무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대나무로 부러진 곳을 2차 작년에 이어서 올해 2차분은 나머지 파손된 부분들을 지금 익명의 후원자님께서 후원을 해 주셔서 이번에 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한 끈의 주민 분야회에서 이렇게 밥을 또 해주고 있어요 마와와 이리쥔 몽고 어 어 뭐 뭐 아 아 아 아 아 예 일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밥을 더 해 주시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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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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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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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